애플이 차세대 초박형 아이폰, 아이폰 17 레어를 출시를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IT 전문 매체 맥 루머스는 국내 IT 팁스터 란즈크의 전망을 인용하며 애플이 두께를 충분히 얇게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폰 17 레어는 두께가 최신 아이패드 프로와 비슷한 5mm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두께를 줄이는데 사용되는 신소재 기판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다는 점과 높은 비용 문제가 애플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판 소재를 적용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공급망이 이슈까지 겹쳐 목표했던 주께를 구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배터리 기술도 문제입니다. 새롭게 설계된 얇은 배터리를 적용하기에는 안정성과 대량 생산의 한계가 있어 기존 공법을 활용한 배터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폰 17 레어의 두께는 예상보다 더 두꺼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까지 애플 제품 중 가장 얇은 제품은 두께 5.1mm의 13인즈 아이패드 프로와 5.4mm의 아이팟 나노입니다. 반면 아이팟 중 가장 얇은 모델은 두께 6.9mm로 2014년에 출시된 아이폰 6인데요. 아이폰 17 레어는 이보다도 큰 폭으로 얇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이폰 17 레어의 두께는 약 6mm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획기적으로 얇아진 디자인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이폰 17 레어의 초박형 디자인은 소비자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지만 기술적 한계와 생산비용 문제로 인해 디자인 목표를 완벽히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이폰 17 레어가 시장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출시 전까지 꾸준히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17 레어의 초박형 디자인은 소비자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기 위해